꿈에서 깨워주지 마 이거는 우리 포테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온 유나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걸그룹 뉴 진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제가 노래 하나 빠지면 그것만 진짜 주구성창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뉴 진스한테 완전 중독돼가지고 이왕 빠진 김에 민지님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어머 먼저 렌즈는 컬러 렌즈 껴줄 거긴 한데 그렇게 튀는 렌즈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렌즈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뉴 진스의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청순하다는 느낌보다는 특유 10대의 싱그러움과 풋풋함을 표현하는 것 모만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블러셔 마지막으로 얇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민지님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잘생기면서도 예쁜 그런 느낌 샤넬가든 오픈 기념 포토월 행사 거기 가셨던 사진을 봤는데 폐메코가 미쳤었어 민지님의 뽀송하고 자연스러운 피부톤 그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지님의 메이크업을 선민수하기 위해서 모공 완벽 커버 고소한 애큐 피부로 베이스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바이애콤의 퓨어 카미 시카 데이션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이번 영상은 바이애콤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이 바이애콤이라는 브랜드가 성분에 진심인 브랜드라서 이 파운데이션마저 시카 성분 고함량으로 만들어서 이름이 시카 데이션이에요 이게 성분이 워낙 좋아가지고 피부 때문에 베이스 제품 고민이신 분들 그런 분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이렇게 짜보면 묽은 느낌의 제형으로 얇고 가볍게 발리면서 편안한 사용감을 주는 시카 데이션이에요 코스는 21호랑 23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1호는 자연스러운 톤업으로 화사하게 보여지기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톤이고 23호는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뉴딘스 메이크업 포인트가 얇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피부 표현을 위해서 저는 23호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보겠습니다 저는 스파출라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이 스파출라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면 얇고 깔끔하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바이애콤 스파출러 시카 데이션이 묽은 제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파운데이션이랑 스파출라 구운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사용할 파운데이션을 썼잖아요 흘러내리니까 스파출라를 이렇게 그어줄게요 열어서 이렇게 열어줄게요 모공을 메꾸고 얇게 바르고 싶으시다면 직각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커버력을 높이고 싶다면 약간 차지 못해가지고 커버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시카 데이션 자체가 나름의 단단한 스펀지와의 궁합이 더 좋아가지고 스펀지는 물을 먹이지 않고 두들겨서 마무리 해줄게요 제형의 일자를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만들어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파출라를 사용해가지고 도포를 하니까 시카 데이션의 얇고 가볍게 발리는 제형을 더 극대화시켜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얇게 펴벌려져가지고요 이렇게 침을 겹겹이 쌓아 올려가지고 스펀지를 다시 밀착시키면서 피부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나 뉴진스 마지막 메모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치겠다 웃지마 이게 진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밀착이 너무 잘 되거든요 베이스가 얇게 밀착이 되니까 마스크의 묻어남도 덜하고 확실히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전 다크서클이 조금 심해가지고 한 번만 더 커버려줘 마음에 드는데 파운데이션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제형을 보여드렸을 때는 되게 물 같은 흘러내리는 제형이었잖아요 근데 피부에 올리면 진짜 빠르게 픽싱이 돼가지고 파운데이션을 올리고 바로 퍼뜨려주고 올리고 퍼뜨려줘야 됩니다 파운데이션 올려놓고 느그적 느그적 나중에 이렇게 도포를 하려고 보면 이게 엄청 빠르게 픽싱이 돼가지고 뭉칠 확률이 난정 파운데이션을 잘 사용해서 피부표현을 해주시면 마무리는 뽀송하지만 얇고 가볍게 밀착이 되어가지고 요런 실키한 피부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요즘 체능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로 23호를 이렇게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목에 톤은 안 맞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깔끔한 피부톤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메이크업 완성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참 주체 그만 떨고 곧 메이크업을 들어가 볼 건데요 눈썹이 정말 진하시더라고요 민지님이 아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눈썹 반이 없잖아요 원래 잘 따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브로우를 세워가지고 한결 한결 그려줄게요 그 샤넬 행사 사진을 봤을 때는 눈썹 결을 되게 표현을 예쁘게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눈썹이 연약해요 마스카라를 써줄게요 픽서를 사용해서 먼저 눈썹을 세워줄게요 눈썹 결대로 한 번씩 빗어줄게요 가지고 있는 가장 연한 마스카라를 사용해가지고 살살 빗어줘가지고 별을 살려줍니다 전체적인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눈 앞머리에는 쉼어 펄을 사용하시고 뒤로 가면 갈수록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하이라인은 정말 그린둥 만둥 그럼 이쪽 눈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로 가볍게 얹어줄게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중앙까지만 색을 넣어주고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이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음량을 추가한다는 느낌 가장 어두운 브라운 컬러로 보통 아이라인이 들어갈 그 부분부터 쌍꺼풀 살짝 오버해서 나가는데 민지님이 속쌍이셔요 그래서 저도 쌍꺼풀에서 사용해가지고 쌍꺼풀 따라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속쌍 만들어주고 이 라인만 살짝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완전 옛날부터 제가 사용하던 섀도우들인데 이 컬러가 눈두덩이 위쪽 부분에 들어갈 컬러고요 반부터 쑥 쑥 쑥 쑥 그리고 이 펄이 애교살 부분에 들어갈 펄입니다 눈앞머리부터 애교살 쑥 쑥 뷰러로 꼼꼼하게 찍어줄게요 마스카라를 사용해줄 건데 가볍게 쓱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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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더는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오늘 자연스러운 눈매를 연출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건데 눈을 까 뒤집어서 눈을 까 뒤집어서 선수사이사이부터 눈앞머리까지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눈꼬리를 정말 살짝만 빼가지고 눈 앞머리 따라서 언더까지 살짝 내려와서 엄막 최대한 가까이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쌍입을 해볼 건데요. 너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쌍만들 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대로 눈 살짝 감고 생기는 선을 바이애컴 스파튤라 뒷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느낌이 어쩐지 익숙하다 싶었는데 아까 쌍수 상장 갈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 느낌이에요. 어떤 립을 사용할 거냐면 립 컬러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톰한 입술이 되게 매력적이 민지님이라서 저는 입술이 좀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버립을 해줄 겁니다. 아까 사용했던 퍼프에다가 립 컬러를 붙여서 살짝 광대부터 아 피부표 너무 좋은데 오늘? 만날 사람 어디 없나요? 퍼프에 남은 잔량으로 눈 밑에 살짝 이어주고 넓게 퍼트려줄게요. 립은 컬러감을 조금 더 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진한 컬러를 하여서 립을 글로시하게 연출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글로시해요. 블러셔 컬러를 조금 더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색을 더해줬어요. 제가 퍼트려줄게요. 메이크업을 이렇게 다 끝났고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진스의 싱그러운 포인트 긴 생머리 하지만 저는 머리가 짧기 때문에 헤어 피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짱 박혀있던 거라 좀 고불고불해요. 정성스럽게 펴주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 펴고 왔습니다. 웨트 깻잎 해야 머리를 할 건데 가르마가 확 나눠줘. 어떡해. 너무 안 올려. 난 뉴 진스 못 하겠어.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니. 역시 민지스는 민지스인가 봐. 어때? 창! 할 수 있어 진연아. 안쪽에서부터 발라서 머리에 딱 붙여줍니다. 쉐딩까지. 여기 샤넬 행사에서는 일부러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민지님의 T존을 일부러 강하게 잡아주신 거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 쉐딩이 조금 진하고 눈썹도 진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스타일링도 완성해봤습니다. 어머 어머 옷이 짠 거네? 다 한 줄 알았는데 옷도 조금 뭘 입어야 되지? 우리 집엔 샤넬 옷이 없는데 뭘 입어야 되지? 짠! 어때요 좀? 뉴 진스 마지막 멤버 같나요? 어떡해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요즘 푹 빠져가지고 진리도록 보고 듣는 뉴 진스 민지님의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10대만의 그 특유 감성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어떤가요 좀? 10대 같나요? 죄송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딱 3일간 시카 데이션의 출시 프로모션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구매하시면 무려 3만원대의 시카 데이션과 오늘 영상에서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한 스파츌라는 물론이고 시카 쿠션까지 퍼주신다고 합니다. 시카 쿠션까지 쓰면 외출할 때 수장하기도 너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영상 잘 보셨나요? 피부 표현은 물론이고 이 자연스러운 톤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카 데이션 꼭 챙겨두세요. 나도 시켜줘 뉴 진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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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